카페 홈즈의 가면 카페 홈즈의 가면이라는 단편집에 실린 작품들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신원섭 작가의 찻잔 속에 부는 바람 2편 이어드리겠습니다. 주희, 규식, 광훈, 기범이 등장하는 짐승의 밤이 액자 소설 속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작가로서 이 작품을 쓰고 있는 나는 노인에게 많이 기대고 있는데요. 자, 이어드리겠습니다. 신원섭 추리소설 찻잔 속에 부는 바람 마지막 편 연재는 착실히 진행되었다. 매주 새로운 회차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순위는 꾸준히 올라갔다. 두 달간 연재하다 보니 마침내 추리소설 부문 1위, 종합순위 10위권에 진입했다.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땐 잠깐이긴 했지만 브릿지 종합순위 3위도 찍었다. 짐승의 밤은 그렇게 순항 중이었다. 물론 나 혼자 이룬 결과는 아니었다. 반쯤은 노인의 조언 덕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노인에 대한 나의 신뢰는 나날이 높아져서 언제부턴가 그 사람 사실 은퇴한 편집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할 정도였다. 귀인을 만난 기분이었다. 노인 역시 플랫폼의 반응을 주시했다. 나는 그가 사용하는 계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노인의 아이디는 오르치 남작이었다. 구석의 노인이라 제법 유머러스한 장명이라고 생각했다. 오르치 남작은 때때로 우호적인 댓글을 달거나 작품의 의도를 풀이하곤 했다. 짐승의 밤 순위가 오르면 노인 역시 기뻐했다.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고정 독자가 생긴 만큼 고정 안티도 늘었다. 그들 중 일부는 매회 비난에 가까운 악플을 달았다. 노인도 처음에는 의연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노인은 눈에 띄게 초조해했고 점차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작품에 대한 비판은 곧 노인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으니까. 언젠가는 악플러의 졸렬한 안목에 버럭 화를 낸 적도 있었다. 이 소설이 여성혐오적이라고! 여자가 악역으로 나와서! 그럼 꼭 새하얗게 표백한 여자들만 나와야 한단 말이야. 그건 마네킹이지 사람이 아니야. 멍청한 자식, 쥐뿔도 모르는 똥자루 같은 녀석. 능동적인 여성 악역이야말로 양성평등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나는 노인의 화를 풀어주려 무척이나 애썼다. 소설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려면 노인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가 평정을 되찾아야만 했다. 관점이야 다양할 수 있죠. 너무 열 흘리지 마세요. 이 작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소설은 완벽해야 돼, 독창적이 돼, 이질적이어서는 안 되고, 익숙하돼, 진부해서는 안 돼. 근데 이 개새끼들은 내 소설을 틀에 놓고 호두과자처럼 찍어내고 싶은 모양이야. 나는 노인이 내 소설이라고 하는 걸 똑똑히 들었다. 몇 번 확기침을 하고는 노인의 말을 바로잡았다. 제 소설이죠. 어르신께서 큰 도움을 주고 계시긴 하지만요. 아, 그래, 물론. 자네 소설이지. 나도 엉터리 작가 놀이의 엮이긴 싫거든. 지금 고메하신 독자 양반께서 자네 소설을 까고 있잖아. 얼른 가서 그놈 입맛에 맞춰 말랑하게 다듬어 줘. 주위에 모나고 거친 년을 사포로 깨끗이 밀어버리라고. 흥, 어디 얼마나 좋은 소설이 나오는지 지켜볼 테니까. 노인은 단단히 화가 났는지 오후 내내 말이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마침내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브릿지에서 짐승의 밤을 재미있게 읽었다고 작가 지원 프로젝트로 내년 상반기에 출간하고 싶은데 계약서를 보내도 괜찮겠느냐고 말이다. 나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마다하긴커녕 당장 출판사로 뛰어가 계약서의 도장부터 찍고 싶은 심정이었다. 첫 장편을 황금줄기에서 낼 수 있다니. 장르 문학의 명가 황금줄기 출판사에서? 그렇게 짐승의 밤 종이책 출간이 확정되었다. 그 사실이 게시판에 공지되자 구독자가 대폭 늘었다. 구독자의 비례에 비판도 늘었다. 당연한 일이다. 노인은 비판적인 댓글이 달릴 때마다 핏대를 울리며 화를 냈지만 내 생각엔 그건 오히려 감사할 일이었다. 어쨌거나 그들은 내 소설을 읽은 게 아닌가. 욕을 하면서도 다음 회차가 올라오면 재빨리 읽고 피드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피드백이 있다는 건 작가에게 축복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의 꼬장꼬장한 자아는 일말의 비판도 수용할 여지가 없는 듯 했다. 흠, 별 수 있나? 나는 그저 소설을 무사히 완결하기만 기도할 따름이었다. 사기꾼 주희 광훈의 시신은 일주일 후 발견되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청삼동 자취방을 방문하면서 그의 죽음은 세상에 알려졌다. 사인은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 술에 취해 엎드려 자던 광훈은 토사물에 질식해 사망한 듯 했다. 처음에는 전국이 떠들썩 했다. 며칠 뉴스에 오르나 싶더니 사고사로 결론이 나자 잠잠해졌다. 광훈의 죽음은 인터넷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미영남의 죽음 식욕이 부른 참극 그의 죽음은 짤방이 되어 인터넷을 떠돌았고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규식이 먼저 주희에게 연락했다. 다짜고짜 술집에서 만나자고 했다. 주희가 도착했을 때 규식은 이미 반쯤 취해 있었다. 주희가 물었다.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왜 이렇게 포금을 해? 너 광훈이 얘기 거짓말이었지? 응? 왜 그렇게 생각해? 규식은 테이블에 빈 술잔을 내려쳤다. 뻔한 허세였다. 겁에 질린 동물이 한껏 몸을 부풀리듯이 핏발선 규식의 눈을 본 자 누구라도 그의 두려움을 읽었을 것이다. 규식이 윽박질렀다. 나를 바보로 아는 모양인데 너 광훈이한테 빚진 거 있었다며? 누가 그래? 인터넷에서? 뭐 그런 댓글도 있긴 하더라고 PDF 떠서 고소한다고 하니까 금방 삭제되던데 사실이야? 진짜 돈 때문에 광훈이 죽인 거야? 날 이용해서? 규식이 묻자 주인은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삐죽거렸다. 한 손으로는 연신 테이블에 얼룩을 문질렀다. 닦으려고 하는 건지 장난을 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난 몰라.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상관이야? 걔는 이미 죽었잖아. 규식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돌이켜보면 모든 게 주희의 농간이었다. 사건 당일 주희가 했던 말조차 석연찮았다. 광훈이네 집 가양시 청삼동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에 주희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런데 주희가 광훈이의 집을 어떻게 알지? 거긴 또 어떻게 들어간 거야? 규식이 묻자 주희가 대답했다. 남자친구 집 비밀번호 정도는 외워야지.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 누가 보면 자기는 깨끗한 줄 알겠네. 그래 양다리 맞아. 나 그동안 광훈이랑 만났어. 사귀는 사이에 돈도 좀 오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니? 내가 헤어지자 했을 때는 상처받은 것 같더니 그거 다 연기였어? 왜? 내가 진심으로 상처받지 않아서 자존심 상해? 여자 신세 망치는데 패티시가 있나봐. 돈 빌려놓고 죽이는 게 네 밥벌이냐? 아주 이별이 사업 미천이구나. 도련 주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좀 황당하긴 하더라. 근데 규식아 그 덕에 네가 아직 살아있는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낙태 얘기도 전부 거짓말이었구나. 응. 구라야. 미안.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기범씨가 빌려준 보증금 때문에 말인데 무슨 보증금? 기범씨는 또 누구야? 전에 말 안 했나? 손기범씨라고 전부터 만나던 사람 있어. 연말에 결혼하자고. 하. 어찌나 보채는지. 알다시피 내가 이사를 좀 자주 다니잖아. 돈이 필요해서 손기범씨한테 빌렸단 말이야.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건데? 야 꺼져. 앞으로 너랑은 다시 볼일 없을 테니까. 규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주인은 피곤한 듯 눈을 비볐다. 믿는 구석이 있는지 태도가 차분했다. 떠나려는 규식의 손목을 주의가 붙잡았다. 돌아보는 그에게 주의가 말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딱 한 것만 더 하자. 무슨 미친 소리야? 네가 걱정돼서 그래. 내가 잘못되면 너도 망하는 거 알잖아. 규식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왜? 네 공범이라고 자백이라도 하시게? 미안하지만 네 진술만으로는 내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광훈이를 죽인 건 너야. 난 걔랑 술이나 한 잔 마셨을 뿐이고. 그렇게 멋대로 굴면 안 되지. 생각 잘해. 이제 나랑은 상관없어. 왜 상관이 없어? 주인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죽일 방법은 있어? 광훈이는 꽐라대면 세상 모르고 자잖아. 그때 해치우면 되지. 경찰은? 경찰은? 범행 도구랑 목격자 이 두 가지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자. 하자. 까짓 거. 분명히 두 사람의 목소리였다. 똑똑히 기억한다. 광훈이를 죽이자고 모의했던 날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규식이 비틀거렸다. 주희가 그를 다시 자리에 앉혔다. 놀랐어? 이걸로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론 찝찝하지. 네 군대 문제도 그렇고 어쩌나 곧 총선도 다가오는데.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주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마침내 침묵을 깨고 규식이 물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돼? 주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 요즘 기범씨 때문에 너무 괴로워. 지난주에 그 사람 프로포즈 거절했거든. 그랬더니 내가 무슨 사기라도 친 것처럼 몰아붙이더라니까. 그까지 돈 좀 빌렸다고 사람을 어찌나 보채는지. 어우 정말 못 살겠어. 나 이제 그 사람 그만 보고 싶은데. 도와줄 거지? 노인과 갈라서다. 독자의 반응은 싸늘했다. 뭐야 결국 돈 때문이었군요. 용두삼이 같은데. 500만 원의 사람을 죽인다는 게 정말 개연성이 있나요? 너무 뻔해요. 반전을 기대했는데. 반전 없는 게 반전. 지난 10년 나도 나름 이 바닥에서 산전수전을 겪었다. 어지간한 댓글은 상처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호의적이던 독자들의 침묵만큼은 뼈아팠다. 잠이 안 올 지경이었다. 노인 역시 이렇게까지 냉담한 반응은 예상치 못한 듯했다. 노인이 당황한 기세를 감추고는 있었지만 속으로 애써 분을 사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물론 나한텐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소설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독자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하면 된다. 문제는 노인이었다. 노인은 오르치 남작 계정으로 비판적인 피드백을 비방하기 시작했다. 자유 게시판에 논쟁적인 글을 올렸다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적도 있었다. 그런 오르치 남작의 활약 덕분에 트위터에서는 엉뚱한 루머가 퍼져나갔다. 오르치 남작은 왜 그렇게 짐승의 밤을 싸구 돌지? 뭔가 수상하다. 사실은 작가 본인이라든지? 오르치 남작이 또라이인 건 맞는데 장르 쪽으로 해박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작가니까 읽어본 책은 많겠죠. 전에 짐승의 밤에 내 소설이라고 댓글 달았다가 지운 거 봤음. 흥분해서 말실수. 그럼 본인 맞네. 어우 추하네요. 브릿지 첫 계약 작가가 하필이면 그런 인간이라니. 처음에는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었다. 가만히 엎드려 있다 보면 루머가 잦아들 줄 알았다. 내 실수였다. 시간이 갈수록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작가는 아무런 해명이 없네. 본인 맞는 듯. 찔렸나 봄. 그제야 나는 황금줄기 출판사에 연락을 취했다. 편집주관에게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소설에 과몰입한 지인이 실수를 한 모양이라고. 브릿지 게시판에도 장문에 사과문을 올렸다. 내 잘못이 아니었지만 납작 엎드려 용서를 구했다. 오르치 남작 계정은 영구정지를 먹었다. 한바탕 거센 폭풍이 지나갔다. 가장 두려웠던 건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었다. 다행히 계약은 지켜냈지만 향후 같은 논란이 또 반복된다면 그때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든 노인의 폭주를 막아야 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노인의 관심사는 더 이상 내 소설이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 노인이 짐승의 밤을 통해 증명하고 싶은 건 오직 자기 자신의 무오류성 아닐까? 소설에 대한 완고한 기준, 진정한 추리소설을 향한 교조적인 의지. 내 생각엔 그게 바로 노인이 앓는 병이었다. 난 노인을 만나러 카페 홈즈로 향했다. 예상대로 노인은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고 있었다. 망할 놈들이 내 계정을 신고했어. 이 멍청한 브릿지 놈들이 날 자단했다고. 어르신이 먼저 싸움을 걸었잖아요. 제발 진정하세요. 우리 소설에나 집중하자고요. 조만간 서점에서 짐승의 밤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플러 같은 건 그만 잊어버리세요. 개들 떠드는 거 어차피 찻잔 속의 태풍이라니까요. 그래 찻잔 속의 태풍이지. 하지만 출판 시장은 찻잔보다도 작아. 그래서 저런 엉터리들이 장르판을 망치는 거라니까. 책간놈들이 소설에 대해 뭘 안다고. 책이 나오기도 전에 논란부터 만들면 곤란해요. 홍보에 도움이 될 리 없잖아요. 일단은 소설부터 마무리하시죠. 편집 주간도 얼른 완결을 내라고 하니까요. 나는 씩씩대는 노인을 달래보았다. 노인은 특유의 고집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흔들었다. 계약은 없던 일로 하는 게 좋겠어. 이 수준으로 출판은 아직 일러. 설정을 바꾸자. 규식이를 메인 악역으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아. 주희를 규식의 대척점에다 놓으면 지금보다 훨씬 괜찮을 거야. 사람들이 주희한테 이 입을 하니까 주희를 좀 더 공감이 가는 친근한 인물로 바꿔주는 거지. 노인의 말을 들은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미친 소리였다. 십 년 만에 얻은 기회를 내 발로 걷어차라니. 그러나 노인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쉬워도 알 수 없어. 짐승의 밤은 아직 한참 부족해. 그건 참된 추리소설이 아니야.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반발했다. 노인에겐 자존심이 더 중요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에게는 짐승의 밤 출간이 최우선이고 모든 것이었다. 계약을 걷어차자고요? 절대 안 돼요, 어르신. 지금 와서 소설을 수정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게까지 고치려면요. 아예 다 갈아엎어야 한다고요. 당연히 갈아엎어야지. 더 나은 작품을 위해서라면. 편집부에 통보해서 연재는 중단합시다. 편집부에서는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했어요. 물론 미진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퇴고를 잘하면 충분히 괜찮은 작품이라고요. 내가 노인에게 정면으로 맞선 건 처음이었다. 그만큼 나도 지쳤고 노인도 예민해져 있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나는 더 이상 노인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노인은 불같이 화를 냈다. 편집부가 뭘 알아. 돈 되는 글만 찾아다니는 하이에나들인데 오줌자국 누렇게 떠서 지린 내가 진동하는 글이라도 팔리기만 하면 가죽장정 양장본으로도 찍을 놈들. 장사꾼은 진실하고 참된 추리소설을 몰라. 그 사람들은요. 출판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라고요. 어르신이 그렇게 잘 알면 직접 출판사 차려서 대박 내시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대박 따위 바란데 돈 벌 생각이면 장사를 하지 그런 놈에 싸워. 자네가 그러고도 착하야. 다툼 끝에 나는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다. 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다. 나는 노인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소설 때문에 욕먹는 걸 또 견딜 수 없었다. 고작 그런 이유로 출간 직전에 소설을 엎으려 하다니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걸지 않았으면서 소설에 이름을 건 사람은 나였고 실제로 욕을 먹는 사람도 나였다. 이제 짐승의 밤은 결말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생애 처음 대형 출판사와 계약을 했는데 완결까지 고작 한 회차가 남았을 뿐인데 답답하고 화가 났다. 꼭 마지막 회는 온전히 내 몫으로 남았다. 노인의 조언을 기대할 수 없는 지금 어떻게든 스스로 마무리 짓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작가니까 아직 제대로 된 완결작 하나 없지만 어쨌거나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연속 살인범 주희 규식은 자신의 E클래스 AMG를 천천히 몰았다. 구불구불한 시골길이라 평소처럼 속도를 낼 수 없었다. 조수석엔 주희가 타고 있었다. 오른쪽 새끌로 들어가. 이제 다 왔어. 규식은 주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기엔 곰팡이 얼룩과 이끼로 뒤덮인 폐건물이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져 칙칙한 시멘트 블록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다. 성면 슬레이트 지붕은 세월의 세리를 받아 거뭇거뭇 사가 있었다. 오랜 시간 방치된 창고였다. 규식이 물었다. 손기범은 도착했대? 응, 트렁크 열어줘. 짐 좀 챙기게. 규식은 안전띠를 풀고 차에서 내렸다. 허리춤에 손을 얹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창고는 야트막한 산에 안긴듯이 자리 잡았다. 길에서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기 힘든 위치였다. 손기범과 약속을 잡은 건 규식이었다. 그러나 그 역시 초행길이었다. 창고는 주희가 섭외했으니까. 직접 와서 보니 주희가 이번 일을 치밀하게 준비한 게 틀림없었다. 그러나 규식은 되레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이상했다. 모든 게 너무나 순탄했기 때문이다. 정말 손기범이 이렇게 외진 곳까지 찾아왔을까? 제발로? 문득 인적 없는 낡은 창고가 함정 같았다. 주희는 뭐가 들었는지 모를 큼지막한 덧불백 두 개를 내려놓고는 트렁크를 닫았다. 덧불백을 건네는 주희에게 규식이 다시 물었다. 나도 따라가? 당연하지. 새삼스럽게 왜 그래? 규식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식은땀이 흘렀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주희와 함께 손기범을 대면하는 것만은 도저히 내키지가 않았다. 규식은 언제라도 차를 돌려 도망칠 생각이었다. 경찰이 들이닥치건 손기범이 도망을 치건 그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어쩌면 발을 빼야 할 시기를 이미 놓친 건지도? 규식이 말했다. 느낌이 안 좋아. 너 혼자 와서 처리하면 안 될까?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규식의 대답을 들은 주희는 낄낄대며 웃었다. 그녀는 어깨에 짊어진 덮을 백을 바닥에 내던졌다. 왜?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았니? 주희가 몰아세우자 규식은 한 발 물러섰다. 오늘의 주희는 평소답지 않았다. 얘의 그 차분한 표정은 간데없고 두 눈은 적의와 살기로 이글거렸다. 규식은 흥분한 주의를 진정시키려 했다. 손기범을 풀어주자는 게 아니야. 이제 와서 물를 수도 없잖아. 단지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진 않다는 거야. 그동안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광훈이 유인해서 네 앞에 던져줬잖아. 손기범 미행에서 네 덫으로 몰아넣고. 야, 그만하면 내 몫은 다 한 거 아니냐? 관두자. 내가 너한테 뭘 더 바라겠니? 주희는 허리춤에서 삼단봉을 꺼내 펼쳤다. 위압적인 마찰음. 그때까지도 규식은 주희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 그저 멍청이 서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규식은 덮을 빼게 가득한 연장과 고문 도구가 오직 손기범만을 위해 준비된 물건이라 믿고 있었다. 주희가 그걸 규식에게 휘두르기 전까지는. 뭐라고 입을 때려는 순간 규식은 무릎에 격통을 느꼈다. 난생 처음 격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뒤이어 무자비한 매질이 시작되었다. 주희가 휘두르는 삼단봉은 규식의 팔과 다리만을 집요하게 노렸다. 울어봐 어디 더 크게 울어봐. 주희는 깔깔 웃으며 규식의 팔다리를 부러뜨렸다. 골절된 부위가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그제야 간과하고 있던 통찰이 떠올랐다. 그것은 일종의 패턴이었다. 광훈이가 어떻게 죽었지? 누운 나를 사냥감으로 알고 있었어. 사냥감은 자기 자신이었는데도 그걸 몰랐기에 죽었지? 나는 손기범이 사냥감인 줄 알았어. 진짜 사냥감은 나였나? 그걸 몰라서 죽게 생겼군. 흐려지는 의식을 가까스로 부여잡으며 규식은 생각했다. 그 뒤로 후두부를 몇 대 얻어맞았다. 그게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다. 규식이 눈을 뜬 것은 콘크리트의 거친 감촉 때문이었다. 입안에서 버석버석 모래가 씹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얼굴을 바닥에 쳐박은 채 무릎 꿇은 자세였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사지가 결박당해 여의치 않았다. 규식은 눈을 굴려 주위를 살폈다. 폐목과 잡동사니가 쌓여있는 너른 공간. 천장에는 거미줄이 가득했다. 오래전에 버려진 창고 같았다. 고개를 돌리자 주희의 다리가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도 들렸다. 일어났어? 지금 뭐하자는 거야? 주인은 규식의 목덜미를 잡아 일으켜 앉혔다. 맞은편에는 살집이 통통한 남자가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널부러져 있었다. 이마에는 피와 멍 자국이 반점처럼 번져 있었다. 잠을 자듯 편안한 모습이었지만 목의 각도가 어쩐지 부자연스러웠다. 주희가 턱짓으로 남자를 가리켰다. 인사해. 저쪽이 손기범 씨. 아, 맞다. 구면이지? 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피가 섞여 빨갛고 끈끈했다. 규식이 말했다. 내가 여기를 유인했지. 주희는 코웃음을 쳤다. 기범 씨는 널 유인하려고 했던 거야. 어쩐지 일이 술술 풀린다는 생각 안 들었어? 다 끝났으니 됐잖아. 나한테 왜 이러는데? 장난해? 우린 아직 볼일이 남았잖아. 주희는 양반다리를 하고 규식과 마주 앉았다. 규식은 주희의 손에 큼지막한 날부치가 들려있음을 알아채고 전율했다. 규식은 주희에게 목숨을 구걸했다. 시키는 대로 했잖아. 원하는 게 뭐야?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게. 내가 사과하길 원해? 날 봐. 정말 미안하다. 널 그렇게 내팽개치지 말았어야 했어. 주희야,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빌게 해. 규식은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조아렸다. 주희는 그저 무심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규식은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짓지었다. 낡은 창고에 쿵쿵 소리가 울렸다. 이제 규식의 얼굴은 피와 땀. 눈물에 젖어 번들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주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규식을 향해 칼을 빼든 채였다. 극도로 예민해진 규식은 그만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눈을 감고 코맹맹이 소리로 흐느꼈다. 주희는 칼로 매듭을 잘라냈다. 그리고는 창고 구석으로 칼을 던져버렸다. 양손이 자유로워진 규식은 멍하니 입을 벌리고 주위를 바라보았다. 절인 손목을 어루만지며 규식이 중얼거렸다. 그냥 풀어주는 거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종잡을 수 없었다. 풀어줄 생각이었다면 애당초 왜 이런 일을 꾸몄단 말인가? 마음이 바뀌었나? 사과를 받아들여 자비를 베푸는 건가? 규식은 네발 짐승처럼 땅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내 주저앉고 말았다. 발목이 부러진 탓이다.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 않고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찡그린 채 신음을 삼키는 규식을 내려다보며 주희가 말했다. 봐줄게. 사실 네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까짓 거. 서로 좀 이용해 먹을 수도 있지 뭐. 용서해준다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나 좀 도와줘. 다리가 부러졌나 봐.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단 말이야. 주희는 냉담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주희는 규식을 내버려둔 채 분주하게 움직였다. 건조한 창고 안에서 오랜 시간 바짝 마른 잡동상이 위로 먼지가 날아올랐다. 주희가 20리터 말통에 든 샛노란 액체를 뿌렸다. 휘발유 냄새가 났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뿌린 뒤 통을 아무데나 던져버렸다. 네가 날 떠나던 날도 난 아무렇지 않았어. 내가 광훈이를 떠나려 했던 거하고 다를 게 없었으니까. 이제 와서 좀 얄궂은 얘기지만 난 네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다만 세상 일이라는 게 상대를 가려가며 까불었어야지. 주희는 지포라이터를 켜서 폐목 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곧 잡동산 위로 불이 옮겨 붙었다. 규식은 돌아서는 주희의 뒷모습을 보지 못했다. 탈진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진 탓이었다. 녹슨 철문이 굳게 닫혔다. 타닥탁 장작 타는 소리도 들렸다. 규식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어깨를 감싸는 따스한 온기. 불길이 창고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다. 짐승의 밤 끝 노인과 함께 사라지다. 우여곡절 끝에 책이 나왔다. 한동안 나는 SNS와 카톡방에 홍보메시지를 남기느라 분주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책 얘기를 했고 술자리마다 조촐한 사인회를 했다. 친구들이 팔아준 책만 50건이 넘을 거다. 짐승의 밤이 2쇠를 찍었을 때 직장 선배가 물었다. 중쇠는 보통 몇 부나 해? 경우마다 달라요. 이번에는 2천부 찍었다더라고요. 직장 선배는 깜짝 놀란 눈치였다. 네 친구가 2천명이나 돼? 그럴리가 내 책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잊혔다. 평대에서 내려왔고 지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포털의 책 제목을 검색해도 새로운 기사나 비평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나날이 흐려지고 무뎌졌지만 적어도 내가 진심으로 행복했다는 기억만큼은 생생했다. 서가에 당당히 꽂혀있는 짐승의 밤은 내 기억이 사실임을 증명했다. 그 뒤로 한동안 나는 다음 작품을 쓰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엄밀히 말해 짐승의 밤은 완전한 내 소설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달라진 건 없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진짜 작가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처지였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내 두 번째 작품은 반드시 전작보다 뛰어나야 했다. 기획 역시 완벽해야 한다. 그게 완벽한 소설을 위한 첫걸음이므로. 매일 아침 집 근처 카페로 향했다. 사제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신성한 의식이라도 치르는 양. 그렇게 하면 신탁이 내리듯 영감이 샘솟을 줄 알았다. 단언컨대 나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몇 달간 단 한 문장도 쓰질 못했다. 재단포처럼 펼쳐놓은 무지 노트는 의미 없는 낙서로 가득했다. 작품의 콘셉트와 포부를 나열한 그 메모에 쓸만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점점 조바심이 들었다. 그것은 공포의 전조 증상이었다. 언제부턴가 나는 스스로를 퇴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했을 뿐인데. 문득 노인이 떠올랐다. 그가 부르짖던 진정한 추리소설. 어느새 나 역시 그의 그 도그마에 사로잡히고 만 것이다. 노인이 앓던 진정성이라는 질병이 나한테 옮겨 붙었다. 그 망령에 사로잡혀 방황하던 나는 카페 홈즈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었다. 노인은 여전히 그곳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를 알아본 그가 혀를 차며 비웃었다. 하, 브릿지에서 짐승의 밤 마지막 괴를 읽어봤어. 내 기준엔 형편없었지만. 뭐, 어떤가. 종이책으로 읽으니 좀 다르든가. 노인이 내뱉는 모진 말이 내 상처를 후벼팠다. 마음이 아파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받은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날 걸 생각하니 부끄러웠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노인이 뭔가를 숨기는 걸 보았다. 동작이 워낙 재빨라서 그답지 않았다. 그건 분명히 내 책이었다. 황금줄기 출판사 짐승의 밤 초판. 노인은 내 책을 샀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다. 그래서 보고 있던 책을 슬그머니 가방에 집어넣으며 일부러 혹평을 했던 거다.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추리소설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는 노인, 장르 문학 전문가를 자처하는 저 노인은 그 무엇도 세상에 내놓은 적이 없다. 그에겐 진정한 추리소설이라는 도달 불가능한 목표가 있었으니까. 노인 역시 나만큼이나 절박하다는 사실을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그 또한 작가 지망생이었다. 먼 길을 걷다 아예 미아가 되어버린 자. 나는 노인 또한 짐승의 밤을 자랑스러워한다고 그 책의 저자 속에 자신의 이름을 함께 올리지 못했음을 아쉬워하리라고 내 멋대로 생각하기로 했다. 난 노인의 질문에 대답했다. 종이책으로 읽으니 확실히 달라요. 제가 쓴 책을 책장에 꽂아 놓으니까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보람있고 행복했어요. 꿈이 현실이 되는 건 기적같은 일이에요. 그게 다야. 정말 그게 전부였다면 날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게 전부는 아니죠. 사실은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삐딱하게 몸을 돌리고 있던 노인은 그제야 나한테 눈길을 주었다. 물개어린 노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나는 감히 노인의 마음을 읽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나 역시 한때는 노인과 같은 생각이었다. 무궁무진한 추리소설의 바다로 떠나는 항해. 그 여정에 노인이 동행한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노인은 장르문법에 정통했다. 아마 그보다 유능한 항해사도 드물 것이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진실하고 참된 추리소설을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성공할 때까지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노인과 함께할 수 없었다. 나는 좀 더 먼 바다로 가고 싶었다. 내가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외로운 길일 테고 그래야만 의미가 있을 터였다. 그러기 위해 우선은 나한테 들러붙은 그 진정성의 망령을 떨쳐야 했다. 진정성이란 건 노인이 택한 길일 뿐 나의 여정이 아니었으므로. 내가 말했다. 새 소설을 쓰고 싶어요. 이번에는 추리 말고 다른 거요. 노인은 약간 실망한 기색이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다. 흠. 내가 괴팍하고 성질 더러운 노인네라 생각하지. 네. 함께해서 즐거웠어. 여태껏 많은 책을 읽어왔지만. 한 권의 책이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본 건 처음이야. 솔직히 재미없었다고는 말 못해. 짐승의 밤을 잊지 못할 거야. 물론 자네는 아직 미숙한 작가지만. 응원할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지러진 미소를 지었고 우리다운 방식으로 이별을 고했다. 끝으로 내가 물었다. 어르신. 어차피 이 시장에 독자는 없어요. 팬덤만이 존재할 뿐이죠. 트위터 팔로워 5천명만 있으면 똥을 싸도 중세를 찍는 세상이에요. 정말로 진정성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믿으세요? 노인은 침묵했다. 그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다. 대중한테는 취향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금방 실증을 내지. 취향은 경험에서 오는 거니까. 일련의 소설 한 권 안 읽는 사람들한테 소설 취향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대중을 어떻게 믿어. 내가 믿는 건 오직 이것뿐이야. 노인은 활짝 편 손바닥으로 왼쪽 가슴을 두드렸다. 노인의 중지 첫 마디엔 두꺼운 굳은살이 박여있었다. 긴 시간 볼펜을 잡은 흔적. 노인의 손은 잉크 얼룩이 번져 푸르스름했다. 문득 기시감이 들었다. 자신의 왜소한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던 노인. 그건 결코 열정이나 욕망 같은 게 아니었다. 그리고 노인은 나 역시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차라리 본능이었다. 바다가 있기에 배를 띄우는 것과 같은 마음일 것이다. 길이 있기에 걸을 뿐. 나무가 볕을 향해 가지를 뻗고 깃털이 돋은 새가 회를 치듯이. 노인은 자기만의 높은 성을 쌓았다. 그 안에서는 바깥 세상의 이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오직 그 자신의 취향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편협한 세상. 완벽으로의 도피. 취향이 견고해질수록 노인은 고독했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서 밀려나 망원동 카페 한구석으로 스며들었을 것이다. 그것이 노인이 택한 여정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뱉을 자신이 없었다. 나는 마치 내가 낳을 때부터 작가였던 양 뻑이고 있었구나. 작가란 무엇인가. 참된 소설이란 무엇인가.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나는 대체 무엇 때문에 작가가 되고 싶었던 걸까.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십년간 작가 지망생이었던 나는 이제 막 무명작가가 됐을 뿐이다. 나는 힘없이 돌아섰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인을 등지고 있었지만 그가 내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카페 홈즈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노인을 돌아보았다.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는 글을 향해 내가 말했다. 그거 아세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쓰는 걸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지지 않아요. 계속 쓰는 동안은 우리가 이기는 거라고요. 남이 보기엔 그게 아무리 엉터리 같은 글일지라도. 노인은 나를 외면했다. 고집스레 앙담은 입술과 달리 노인의 눈은 슬프고 애잔했다. 카페 벽면 서가를 가득 채운 동서고금의 책들을 바라보며 노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카페 홈즈 사장님은 조용히 나와 노인의 빈잔을 치웠다. 마치 처음부터 이곳엔 아무도 없었다는 듯이.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요. 그 왜 히가시노 게이고의 출판 문화를 비판하던 블랙 코미디 추리소설 단편들 쫙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다시 낭독을 하면서 보니까 마지막은 굉장히 깊은 어떤 작가로서의 철학적 성찰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네요. 사실은 쌈박한 추리소설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족 같은 작가의 상념이지만 하지만 저는 이 작품에서는 이런 작가의 생각이 뒤에 이렇게 길게 잔잔하게 달리는 게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했고요. 사실 안자비는 마음속으로는 작가 지망생입니다. 제가 수필가로는 등단을 해서 수필집도 내고 또 연기자 방송인 되고자 하는 지망생들을 위한 책도 두어 번 쓰고 그래서 작가는 작가인데요. 그렇지만 저는 언젠가는 소설 그것도 추리소설을 한번 쓰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재능이 없어서 오랜 시간 준비해야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또 이걸 낭독하면서 또 과연 내가 쓸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 문장이 참 와닿네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가 쓰는 걸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지지 않는다. 계속 쓰는 동안은 우리가 이기는 거다. 네, 이렇게 어떤 유형의 것을 만드는 작업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무형의 것들. 물론 책이라는 형태는 나오지만요. 어쨌든 벽돌공이 벽돌을 만드셔서 쌓는 것은 그게 바로 경제적인 어떤 걸로 연결이 되지만 작가 지망생들, 연기자 지망생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하는 훈련의 과정이 경제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쉬지 않고 해나간다면 그게 어떤 장르가 되었건 되게 좋은 글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카페 홈즈를 가면 단편들 뒤에 작가 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작가 소개는 너무 재미있어서요.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신원섭 글 쓰는 엔지니어 2018년 장편소설 짐승을 출간 짐승의 밤이랑 비슷하네요. 영화화 진행 중 어머나 사실은 코미디 작가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원섭 작가가 쓴 짧은 코미디 글이 있는데요. 이런 게 의외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천천히 잘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간병이니 예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의 회복 속도는 이례적이었다. 기억이 점점 돌아오고 있어요. 나는 아내를 태우고 운전 중이었죠. 뒷좌석에는 유아용 카시트가 있었어요. 나한테 아이가 있었나요? 그랬는지도 모르죠. 아내하고 나는요. 사내 커플이었어요. 내가 먼저 고백을 했죠. 웃는 모습이 참 예뻤는데 어, 마치 당신처럼요. 우린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마다 데이트를 했어요. 그날 밤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신호 위반한 버스가 들이받았죠. 어? 알고 계셨군요. 근데 내 아내는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더군요. 그런데요. 그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는 당신 아내가 아니야. 응? 당신 아내는 나지. 이제 기억이 나? 나는 회사 문턱에도 가본 적 없는 전업주부였잖아. 마침내 남자는 자신의 기억이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의사 말이 고비를 넘겼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마음에 드셨나요? 그러니까 글쓴은 엔지니어면서 또 사이드로 코미디 작가일도 하고 그리고 이런 추리소설을 장편으로 낸 적이 있고 그 작품이 곧 영화화 되려고 하는 작가로서는 아직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망원동의 카페 홈즈를 사랑하는 그러나 곧 아주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될 작가 신원섭님의 작품 우리 함께 즐겨 보았습니다. 안자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공유 이런 많은 것들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안자비의 진정한 팬들이시니까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새벽에 읽고 있다 보니까 엄청 가을밤에 엄청 안자비 정서가 촉촉해져서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물러갈게요.